자 녹화 뜨고 있어가지고 자 이과인 이과인 들어가구요 어 패키지 신청 또 들어왔네 신규 패키지 5개 15만원짜리 인가봐 패키지 신청 또 들어왔고 자 재물 몇개 가면 되지? 어 손목 몸이 좀 좋지 맘이 안좋아 재물 몇개 가야되지? 어 5만원짜리 패키지 연쇠패키지 좋지않나요 연쇠패키지? 어 이번엔 잘.. 이번엔 연쇠패키지 괜찮던데 이과인보단 저는 호날두 스트라이커 추천 으음음 잘할거야 자 재물 5개 갈게요 자 주인핀 5개 어 짱구원장님 좀 기다리셔야 될거같아요 패키지 다음 갈게요 짱구원장님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짱구원장님 기다리기만 하시면 제가 오늘 짱구원장님거 다 해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야 우리 콤판니가 재물이 없네 아 짱구원장님 고맙습니다 센스쟁이 자 하나 다섯개 해달래 다섯개 둘 둘 둘 아 뭐 재물이 없어 셋 넷 하나만 더 써면 돼 하나만 반말하면 강태야 아무리 못해도 내가 너보단 잘해 반말하지 말고 자 이제 재물 다 쌓고 갑니다 자 다들 긴장 푸시고 자 이제 갑니다 없음 부터 한번 가볼까 없음 자 가드올리션님 어서오세요 좀 약간 과하긴 했어 인정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없음 자 투샷 자 좋고 자 이거 하나 붙을 필요인데 이러다가 자 세 개 터졌고요 붙을 때가 됐는데 붙을 때가 됐는데 네 개 터졌고 아 이거 각인데 자 지금 네 개 터졌잖아 다섯 번째 정도 되면 거의 붙거든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 지금 아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때 지금 연속 네 개 터졌는데 이쯤 되면 가야 되지 않을까 주인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인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뭐 터질 수도 있지만 강화 포인트도 있고 지금 각인데 어 여러분 생각은 어때 진짜 연속 네 개 터졌잖아 연속 다섯 개 잘 안 터지거든 갑니다 주인분이 오케이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야 별풍 얘기는 하지마 별풍 안 쏘셔도 됩니다 이런 빅 스케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별풍보다 여러분이 와서 진짜 추천과 즐겨찾게 해주는 게 진심으로 더 좋아 맨날 와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어우 긴장돼 어우 긴장돼 어우 긴장돼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시청과 즐겨찾기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에 자 15만원 패키지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5 4 3 4 2 1 0 와 와 와 와 말도 안되네 와 와 와 난 이거 솔직히 붙을 줄 알았어 난 이거 솔직히 붙을 줄 알았어 와 와아 와아 아 나 진짜 이거 부들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서운하네 아 주진분 죄송하구요 와아 아 아 아 너무 서운하네 아 아 아 안타깝다 와 연속 4 뽀뽕의 어 뽀뽕의 강화 포인트면 어 거의 100% 붙는다고 봐야되는데 아 주진분 너무 죄송하네 자 아름다운지 너무 죄송하구요 자 유튜브에 제가 영상은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